저 표정 좀 봐. 잘 자. 어머. 아이고. 저거 너무 아프잖아. 아이고. 뭐야? 잡는 게 어려운데. 나 키우지 말든가. 이 정서를 담기에는 얘 정서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. 나가요. 죽는 거 보고 싶잖아 나가요. 엄마 앞에서 칼 들어가요. 자기가 간다 이거 줄게. 총체적 난국이다. 어머어머. 세상에 놀래서 얼굴이. 솔루션을 처방을 받고 재호가 좋아졌어. 가능은 있어. 0.1% 가능은 있겠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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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